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 오늘은 흔한 암매 흔한 귀신 인편 11화 자라나라 눈썹 눈썹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라 눈썹 눈썹 도록 도록 아 떳떳해. 역시 겨울엔 전기장판이 최고야. 에이미 여기서 귤 까먹으면 완전 맛있겠지? 오 좋은 생각인데 뭐해 내가 아이디어를 냈으니 네가 가서 가져야지 빨리 가져와. 내가 왜? 말 꺼낸 사람이 가져와야지. 싫은데? 그렇다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지. 크아! 도록이 무슨 짓이야. 이분은 해서 망규일 기다니. 일어난 김에 네가 가져오면 되겠다. 아오 귤이 어디 있는데? 오른쪽 아래 과일 칸 봐봐. 그리고 왼쪽 첫 번째 칸 마요네즈 옆에 사이다도. 하여튼 먹는 것만큼 공부를 했으면 전기 1등을 했겠네. 응? 오 오빠 이거 좀 같이 옮겨줘. 응? 오 선풍기형 전기 히터잖아. 이것도 켜면 더 따뜻하겠지? 하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역시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 까먹는 게 최고야.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따뜻해. 히터 혼자 쓰냐? 나를 좀 쐬자. 무슨 소리야? 지금 딱 가운데 있는데 그게 가운데냐? 좋아. 그럼 여기다. 두고 회전하게 하자. 그럼 불만 없지? 찻! 알았어. 내가 오빠니까 참고 양보해줄게. 따뜻하고 배부르니 졸리네. 맞아. 난 한숨 잘하겠어. 함 졸려. 난 누워서 게임 좀 해야겠다. 5분 뒤. 에이미 자. 좋아. 지금이다. 크크. 순진한 녀석. 동생아.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잠시 후. 응? 뭔가 탄한 냄새가 나는데. 헤헤. 맛있는 고기. 오빠. 어렸을 탄 냄새. 헉. 오빠 일어나. 으흥. 아저씨. 여기 불판 좀 깔아주세요. 이 녀석이? 왜 사람 얼굴 사이라를 뿌리고 난리야. 오빠 눈썹이 타고 있었다고. 뭐? 크아. 뭐야. 내 눈썹 왜 이래. 화재 위험이 있으니 히터 사용 시에는 주의하세요. 그것에 또 히터를 자기 쪽으로만 고정해놨냐? 어쩐지 쉽다라니. 어떡해. 눈썹이 험한 것처럼 꼬리꼬리해졌잖아. 욕심 부리다니. 센통이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뭐하게? 깨끗하게 밀고 빨리 자라게 기다린다. 엥? 눈썹에다 깎는다고? 어, 어때? 어, 어때?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 눈썹을 밀면 더 굵게 자른다고 하잖아. 다시 자라면 더 멋있어질 거라고. 묻지마. 으,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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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눈썹이 없으니 너무 웃긴데 이걸로 좀 칠하는 게 어때? 싸인펜. 그, 그럴까? 이거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야, 더 이상하잖아. 으,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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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웃지 말라고. 얘들아, 엄마 왔다. 다녀오셨어요? 힉! 엄마한테 내키면 엄청 날 텐데. 킁킁. 근데 이게 무슨 낫느니. 이, 이거. 이, 일단 후드로 숨기자. 어, 엄마 다녀오셨어요? 어떠마. 너 꼴이 왜? 아, 이게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요즘 유행한다고? 네, 맞아요. 저, 저, 잘 어울리죠? 아하하. 내일은 12화 반기배틀을 승자는 누구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